오늘은 불불업댓을 해서 들어와봤어요? 업댓 배경이 너무 예뻐요. 심심하니 딴 사람 구경도 하고 오늘 능력은 뭐였을까요? 오늘은 간단하게 리퍼를 쓸게요. 심심하니 춤을 춰주고 제가 벌써 70키를 넘었었네요. 언제까지 할까요? 드디어 끝이 났어요. 와, 저 이 패트 뽑고 싶은데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 봐도 대박이네요. 죽어버렸네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